누가 날라갔는데? 야 병 못 넘는 놈 와 시가 응 존연 뺐어? 죽어야지 그러면 아아 야 내 노래를 들어줘 모두! 내 노래를 들어줘! 귀여워! 흐사라도 숨겨놔야겠어 엔당할 거 같아 흐사 숨기든 말든 힘이 밴이라니까요 아 안돼 원챔충에게 너무 가혹해 원챔충은 격전을 돌리면 안되지 아 가혹하다 저도 정글 잃었는데요 저 카소스 뺏기면 정글 하셔도 돼요 아 오케이 네 죄송한데 무조건 뺏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뱀이야 이거 견적을 보니까 34만원 정도 했을 텐데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무조건 뱀 거 같아 거의 악기와 다름이 없다 이러면 밴날 안 할 수도 있나? 심리전 심리전 어 잡혔다 잡혔다 끝에 성경씨 사랑 알레베날 카소스 뺏기면 안 되면 그냥 팜팩으로 바꾸고 올게요 응응응응 어 야 썸컷뺀은 뭐야 얘네 매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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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한테 왜그래? 매너? 나한테 더이상 안 그러겠지 눈에 그냥 팩으로 야호 카소스 뺏기 스스메 힘장을 바쳐라 상타도 좋고 나이스 땄다 못댔다 야 그거 왜 못댔? 괜찮아 쌀 땄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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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탈겨줄래요? 오 그래그래 풀 뺏다 풀 뺏다 뭐야 그래도 어떻게 킬을 땄네? 아악 킬야 이 킬야 어 저거는 이제 어려워 야 담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감피 깎고 시작해준다 이거 라인 밀어놓으면은 제가 풀캡 먹고 바로 갈 거거든요? 쟤네 라인이 늦어서 20초 안에 갑니다 근데 패틴 아닌가? 한입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이거 안 죽었고 나미까지 라인이나 그냥 밀고 지금 라인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 나이스 추나 빼놓지 인상을 못 터뜨려 그래그래 킬강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잘해보시오 땅콜 파러 가는 중 아니다 그냥 다이버 각을 봐야겠다 다운라인 하도 이거 라인이 없는데 오케이 어 내 노틸이 갔어요 그냥 감 그냥 감 그냥 감 어 나 못 감는데 그랩 그랩 풀 뺏고 나 못 감 빠지죠 일단 아 이거 봐줬어야 됐는데 나 아이고 날렸어요 스탑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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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까비 아니 이거 갔으면 안 됐어 쏘리 어 틀려줘 일단 운영으로는 앞서고 있음 운영을 푸는 게 맞나 지금 바텀? 바꾸 탑을 불고 영웅을 치죠 아 오케이 탑 텔 있음 그거 지금 파텔 텐 위에 아야 아프네 뭐 같다 나이스 왼칩감 모습을 풀어주세요 뭐 갈거면 빨리 타야되는데 야 뭐야 얘 아 아니다 파이? 파이? 잘가 아 뭐야 어차피 저기 왓 없어서 셰이 걸어와 셰이 걸어와 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어 아 셰이 그거 뺐다 지금 용을 그냥 아예 장악해버리면은 셰이 이도저도 못해버리거든요 나 여기 다리를 아니 먹어 먹어 바로 텔을 탔어 미드에 텔 탔다 텔 탔다 텔 그냥 아래로 쭉 빠지자 이거 어 라인 탔 하네 고발 조심 잊지 않을게 쭉 빼요 잊지 않을게 고마워 넌 죽어라 그냥은 안 간다 야 뭐야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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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힐어 오 힐어 오 힐어 오 힐어 오 힐어 아니 소화 hace 아쉬운데 이거 아쉬운데 아니 나 나 빅 텔 탔는데 네 할만해 할만해 뒤텔을 못봤어 세다리 너무 세다 세겠네 다행인 거는 싸일도 컸으면 답 없었는데 사실상 지금 싸일.. 굴대기거든요. 음.. 이게 아지르만 딜이 좀 세고 나머지는 그냥 자를 수 있는 수준이라서. 아지르가 게임을 막 터뜨릴 수 있는 포텐셜이 궁밖에 없어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. 저는 체리 도전했고.. 야 뭐야 이거? 어 야야야야 저거 뭐야 뭐야! 캐틀! 캐틀 기습 시위! 아.. 쉔 궁까지? 나이스! 바론 달립시다 이거. 와.. 저거 아지르 못 가요. 바론이 이게 맞나? 칠팀. 아지르 못 온대요 칠팀이라서. 패틀도 없고. 잡고 바로 도망가요. 쉔 무시. 바론 딜 좀. 나이스 나이스. 저거 잡겠는데? 못 잡았다 까비. 이게 어떻?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어 얌이. 나이스. 맛있어. 개맞이. 개 맛있어. 여기? 이 샌드위에. 이 샌드위에. 그 어디죠? 따일라나? 아! 저기 안 죽어? 죽어 죽어 죽어. 아 이거 하지마. 그거 하지마. 그거 하지마. 아 존야 못 눌렀어. 응 이득이야 다 죽였어. 나이스. 존야까지 뺏어. 나이스. 쉨도 잡겠는데? 툴 뺐고 얘네 집 안 막아? 나이스! 이거 신난다로 다 잡겠다 이래버리면 징크스 신난다 이제 무한 중첩이걸랑요 억쟁이 말 밀고 싹 빠지면 될 듯? 급한 건 저쪽이거든? 쟤네 아마 칠 거야 지금 친다 빠른데? 빠른데? 천천히 천천히? 호나 빠른데? 오 뭐야 저거 오우 나 먹혔다 누가 날라갔는데? 아 병 넘어가지고 야 병 못 넘는 놈 와 ㅅㄹ 어 존야 뺐어? 죽어야지 그러면 죽어 리안들이 그래 르미티드 야 미션 뭔데? 어 구리님 막아주면 안되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뭔 일이야 미션 죽이지 마시고 살려나 그냥 죽는다 그냥 그냥 내가 죽고 나머지 살려야지 오 오 오오 오오 잠깐만요 와 이거 날려야 하나 날려 ren 이거 5대 5가 오히려 불리해요 우리 야 이거 전면까지 뺏는데? 사이머스 살리면 안 되는데 쟤네 바론 먹으려면 미드 달려야 돼요 미드있는 사람들은 순화익lymp 탄 밀고 어 개빠르네 진짜 저기서 기원 하는게 맞을까? 난 아니라고 본다 도망가 오오!!! 으아 절대 달린다 으아 모아이 Wo그레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방금 저기있을줄 알긴했어 싸일이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이거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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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망했다 이거 야 돈 날렸는데? 싸일아 너라도 죽어줘 아 안되나? 응 그래그래 이긴이 부생은 사실이야 아 뭔일이야 야야야 나이스 나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쟤네 이러면 함부로 못들어온다 다 개피라서 할거면 이거 빨리 먹고 튀어야돼 아니 쟤네 쟤네가 지금 나이스 난리긴 했는데? 나가 나 죽어요 캐틀 한타 빠졌어요?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빨리 서 치는 중 치는 중 나 존나 치는 중 존나 쳐 그냥 존나 쳐 그냥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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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해서 끌어 당겨지면은 어? 뭘로 올래? 센노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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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지르를 잡았으면 아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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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게 아아 가속도 위치 좋은데? 야 내 노래를 들어줘 모두 내 노래를 들어줘 귀여워 이거 끝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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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초면 돼 50초면 충분해 나이스 끝 지지 아아 이거 진짜 상대팀 중에 한 명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니까요 진짜 한 명만 더 잘했어도 솔직히 캐틀이 밥 먹여주는 거 떠먹을 줄만 알았어도 이거 졌어요 휴